배우 남주혁이 듬직한 연하남의 매력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다. 1994년생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연상 여배우들의 케미에서 듬직함을 뽐내기 때문, 4살 많은 배우 김태리부터 띠동과 판지민까지 완벽한 궁합을 자랑하는 남주혁의 연기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스토일 드라마 25-21로 인생 캐릭터를 써내려가고 있는 배우 남주혁. 그는 현재 극 중 23살로 분해 4살 연하 김태리여 설레는 로맨스를 그리고 있다. 그러나 실제 김태리는 1990년생으로 남주혁보다 4살 연상. 그런데도 남주혁은 187cm 장신의 피지컬과 훈훈한 비주얼로 오빠미를 제대로 담아냈다. 이는 25-21 뿐만이 아니다. SBS 달의 연인 보보경심여에서는 3살 연상인 소녀시대 출신 배우 서연과 애틋한 로맨스를, 11살 많은 정유미와는 히어로와 힐러로의 케미를, JTBC 눈이 부시게에서는 12살 연상인 한지민부터 53살 많은 김혜자까지 시간을 뛰어넘는 애틋함으로 감동을 선사했다. 달의 연인 보보경심여에서 남주혁은 극 중반부터 후백제 견원의 넷째 아들 금강에 살아남은 유일한 핏줄, 우이 서연분화 이뤄질 수 없는 로맨스를 그리며 절절한 눈물을 선보여 눈길을 사로잡았다. 보건교사 안은영에서 남주혁이 연기한 홍인표는 안은영의 손을 꼭 잡고 에너지를 나눠주며 함께 학생들과 학교를 지키는 인물로, 학교 설립자의 손자이자 특별한 기운으로 둘러싸여 있어 안은영을 충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남주혁은 드라마 눈이 부시게에서 풋풋했던 청춘의 모습부터 황망한 눈비까지 다양한 감정을 입체적으로 그려냈다.